여러분들 이제부터 항공전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이분이랑 카벨라마님 옵투 레이저 vs 오프레스 mp2 전투 시작 여기 옵투있죠? 이 날파리 이거 날파리 날파리 따라가고 있죠? 지금 일단 레이저가 오오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레이저가 지금 손에 가니 옵투를 따라갈 수도 없긴 하거든요 태생적으로 옵투는 제자리 손에서 가능한데 레이저는 그게 안되요 레이저가 지금 옵투를 너무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 몸체가 돌아가지 않아 나머지 하나씩 9 8 7 6 5 4 3 2 1 땡땡땡 스탑 밀리언님 카벤님 무승부 자 다음 전투는 파이로와 라이주 아스트로님과 롭스톨님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전투개시 전투개시 아스트로님 저기 앞에 라이주는 어딨어 라이주 지금 한 번 발음이 있는데 오 맞았어 맞았어 어떻게 해 봐야돼 봐야돼 아니 벌써 맞았는데 파이로가 미사일 발사 연말 두발씩 하지만 파이로의 미사일이 라이주한테 닿지를 않아요 좀만 거꾸로 다 피해 아니 근데 서로 미사일은 못잡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태로 보니까 어 뭐야 파이로 폭파 이러분들 파이로와 라이주의 대결 라이주가 이겼습니다 이거 야 그날 파이로는 떠오르지도 못했다 91 그래서 죽어버린거죠? 어이구야 전째들어 뭐야 이건? 자! 핫디 핫니 핫니 WHAT THE F Essa! 오 Throwing Yeah 워후! 전투기는 확실히 실력차가 좀 맞는 것 같아요 히드라 그리고 라이주 부세대와 현세대 과연 누가 읽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와 스트라이크 포스 둘이 싸면 누가일까요?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어벤져가 갑자기 야수가 되어서 아 그래요? 원래 그때가 이렇죠 미션이 가끔 이렇게 랜덤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2 1 어벤져 스트라이크 포스 전투 시작 어벤져 스트라이크 포스 전투 시작 과연 누가 읽지 볼게요 오마이갓 어벤져 사이즈가 확실히 엄청나게 크네요 이 체급 차이가 엄청난데 아직 몰라요 누가 알겠지 미사일 몸통 박치기에도 일단 스트라이크 포스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한 번에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 봐야 됩니다 남은 시간 30초 남은 시간 30초 둘 중 하나 KO 시켜야 돼 아 저거 봐야 돼 저거 봐야 돼 저거 봐야 돼 맞았나요 지금? 근데 이게 한두 번은 계속되고 없고 계속 써야 돼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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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돼 계속 7 6 5 4 3 2 1 땡땡땡 스톱 여기까지 자 무승부입니다 자 다음 전투 스트라이크 포스와 로그의 대결 아 여기 TV로 보는거지 사람들의 전투를 자 앉고요 전투 시작 스타트 오오마이갓 파이팅 이겨야되요 B12이 살짝 지금 두단것처럼 볼수도 있지만 강만 잘 잡으면 이길수도 있어요 강만 잘 잡으면 빨리 쏴 연타 가야지 밑으로 내려가서 쏘세요 내려가서 쏴 그냥 긁어 긁어 긁으면 되는거야 긁으면 되는거야 긁으면 되는거야 파이팅 긁어야죠 와 근데 B12이 지금 꼬리를 완전 잡았어 이겼다 B12 승리 로그 패배 이거 누구야 씹덕 라이주와 민트색 몼로토크 1대1 전투를 해봅시다 전투 시작 하늘에 떠있는 씹덕을 처치하라 어? 이거 지금 라이주가 모로토크 뒤를 완전히 잡았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민트의 힘을 보여줘 민트 와 씹덕 전투기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지금 여기 라이주가 머신곤으로 이제 긁을 수 있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 긁으면 죽어요 하늘 맞았어요 지금 라이주 승리 삐地方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다음에는 어벤져 한 대랑 나머지 전투기 전부 다 싸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명 정도 뽑을 거예요 자 냥캐님 공백님 저의 포탑 타주세요 포탑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 헬기도 있고 히드라 레이저 라이주 많은 전투기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메리웨더 기지까지 갈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야 합니다 냥캐님 공백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잡아주세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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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회피동 안합니다 안 도망가요 저는 안 도망쳐요 저는 제가 한 바퀴 돌아드릴게요 헬기분들도 싸워야 되니까 한 바퀴 돌아드리겠습니다 오우 마이 갓 오우 마이 갓 여기까지 하고 도망쳐 이제 이제 도망쳐 날개 다쳤어 오우 마이 갓 오우 마이 갓 우리 팀 화이팅 저 이제 더 이상 못 날아요 빨리 다 죽여 빨리 빨리 다 죽여 제가 땅에 떨어지기 저까지 여기 사람 다 죽였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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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곧 추락해 지금 하늘에 오우 마이 갓 전투기 팀 승리 소리가 나에게 오우 마이 갓 저한테는 오우 마이 갓 오우 마이 갓 너 밀키 아이​ 마이 갓 날개 그 킹 오우 마이 갓 응 오우 마이 갓 다음 오우 마이 갓 날개 한글자막 by 한효정